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SF를 쓰는 소설가 김추협입니다.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. 2019년에 출간한 저의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이번에 대만에 출간이 됩니다.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와 외계 행성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주워했었는데요.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저의 여정과 이렇게 먼 미래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우리 변하지 않는 마음들을 소설로 담아보고 싶었습니다. 대만은 제가 예전에 여행에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제 책이 대만에서 출간된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은데요. 나중에 대만에 가서 저점에서 제 책을 찾아보고 싶어요. 그럼 부디 재밌게 읽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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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